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는 한 시간 한 50분 정도 제가 일찍 방송을 시작하게 됐 . 오늘 다룰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셨던 박동근 씨 지금 이제 가난 말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진솔 하게 털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바탕을 해서 다른 분들이 다루기 힘든 지난 한 3년 8개월 동안 선거 문제를 다루 온 사람 입장에서 관련된 사항을 여러분들 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오늘은 방송을 좀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대개 유튜브 방송 들도 다 성향이나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공 병호라는 사람은 3년 8개월 정도 이 선거 부정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다루어 왔고 이제 그 결과로 저는 유튜브 채널 성장에 상당히 이제 타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이제 대개 유튜브는 80% 정도가 추천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튜브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구독자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는 지난 3년 정도 이 추천 동영상이 다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 10분의 1 정도의 그런 영상을 보통 분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한 66만 정도의 그런 시청자를 가진 그런 데서 조회수가 2000 3000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정확하게 10을 곱하게 되면 정상적인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내용이 윤 정부 들어와서 좀 해소될 가능성은 크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 10분의 1 정도의 그런 송출 상황에서 지금 이 방송을 제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탄압을 받으면서 몇 년째 그렇게 선거 부정을 다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겁니다. 그런데 뭐 저는 꿋꿋이라는 분들 좋은 세상이 오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다루는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1960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올해 63세가 되는 거죠 3세가 되는데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다루는 그런 이유가 제가 보통 한국의 제 대연배에 평균적인 한국 남자들에 비해서 조금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치지 않는 것도 큰 요인인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대단히 그 자유주의적 그런 색채가 강한 우리나라 용어로 표현하면 보수주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그런 세계관을 갖고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선택 그리고 개인의 책임 이런 부분을 그냥 정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나 이념으로 뿐만 아니고 제 자신이 그 개인 삶을 통해서 엄청나게 그 부분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삐시든 그림자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되고 타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안 되고 그리고 대세가 형성 되더라도 대세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는 그런 삶의 원칙을 갖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것도 대부분 이제 대세가 돈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저렇게 해봐야 모난 정이 이렇게 모난 돌이 정을 만든다고 그렇게 타격을 받으니까 대부분 이제 뛰어들지도 않고 하다가 중간에 여러분들 그냥 또 변질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제가 독자적인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제 연배 보통 평균적인 남자 같으면 이런 식으로 모난 돌이 정을 맞듯이 계속해서 채널 성장이 거의 후퇴할 정도로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 선과 악에 대한 그런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한 국가에서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치 세력에 부합한 그런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해서 그 선거 결과를 공직선거마다 조작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마치 진짜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연구적으로 그냥 약탈하고 그래서 국가가 완전히 좌편향 사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아는 사람들도 대부분 여러분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입을 다물고 그 똑똑한 여러분들 언론에게 중진들 원로들 대부분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학자들도 여러분들 시국 선언문 하나 나오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인 이준석이나 하태경 같은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여러분들 선거 부정의 그런 정거물들이 축적돼도 다 자신의 그런 정치적 이득이나 경력상의 이득을 위해서 다 사실을 왜곡하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런 부분들이 자유주의적 책자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사람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가치관들이 다 모여 가지고 모여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한 시대의 시대정신을 형성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정신이 이제 그냥 왜곡되면 그냥 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채널 성장에 대한 탄압을 받으면서 또 선거 부정 문제를 놓을 수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가치관 대단히 자유주의적 시각에 굉장히 투철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국가가 공직선거가 반복적으로 부정선거로 치루진다는 것은 그것을 그냥 툭 깨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노예 신분에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또 용인하기가 제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언제까지 제가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한국의 근현대사 전편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 선거입니다 여타 선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4월 10일 총선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 선거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개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결정될 것이고 그 선거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명목상 으로는 참정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를 장악한 일당 지배체제 하에 놓이게 되고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기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번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입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를 다루는 데까지 제가 이 방송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침묵하더라도 평균적인 제 연배의 한국 남자들에 비해가지고 제가 이 개인의 자유와 선택 그리고 개인의 책임 그리고 집단주의에 대한 단호한 배격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확고한 선악관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 같습니다